경기도는 낙농산업의 40%를 차지할 만큼 전국에서 젖소 사용 농가가 가장 많은데요. 많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서울우유 신공장이 경기 양주에 들어섰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중공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014년부터 약 3천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공장입니다. 신규 설비 도입으로 제품 생산과 출하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주 신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인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낙농지원센터 운영,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낙농산업 위기 극복과 미래형 낙농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공장 중공으로 도는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